자 유일한경제TV 국민연금 지킴이죠. 지킴이를 자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국민연금이 잘 지켜주고 있는지 이런 제 마음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자 오늘은 약간 중간정리격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화시켜서 이걸 통해서 자본시장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 우리 국민연금과 일반 개인투자자들 2020년 엄청나게 뛰어두고 있는 동학개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건지 동학개미들의 계좌를 지키고 부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참 고민이 많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자 요거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연기금의 역할. 어제 오후에 국회 회의실에서 있었어요.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대신 김병욱, 이용우, 이용우, 홍성국 의원님들 주최했고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KCGF에서도 같이 공동 주최를 했습니다. 여기 존리 대표도 나왔고 여러가지 아주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발표도 하셨고 그 다음에 토론도 있었고 저도 이제 갔다 와서 여기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 되신 분들하고 좀 이제 인사도 나누면서 다들 이제 우리 시장이 언제까지 이렇게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안타깝다. 이번에 인참에 바꾸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좀 했습니다. 어제 내용 잠깐 제가 이제 그 뭐랄까 정리라고 해야 되나요. 발제를 좀 해드리면서 그간에 이제 유티비에서 했었던 얘기들하고 뭐가 다른지 아니면 일치하는 건 뭔지 한번 평가를 해보고 앞으로 유티비가 이게 이제 중간 정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이제 상반기 지났다고 치면 하반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이 많아서 그런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존이 대표가 어제 이제 주식 사라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면서 이제 존 봉준 장군이다. 이렇게 별명도 요새 얻으셨던데 어제는 이제 작심하고 이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특히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는 매우 부호하다 가난하다 취약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시면서 기업 지배구조가 무언지 왜 중요한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기업 지배구조 평가를 받으면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ACGF에서 ACGA에서 하죠. 한국은 12나라 중에 몇 등? 9등. 10등이 차이나, 11등이 필리핀, 12등이 인도네시아. 느낌 오죠? 느낌 옵니다. 우리보다 자본시장이 좀 낙후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아온 일본이 몇 등이냐 우리보다 위에 있어요. 일본이 위에 있습니다. 일본이. 인도도 우리 위에 있고요. 태국, 대만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말레이시아 심지어? 이러면 말레이시아 된 어떤 제가 결례죠. 빼겠습니다. 심지어는. 홍콩, 어스테레일리아. 1등은 호주, 2등은 홍콩 이렇게 되어 있네요. 3등이 싱가포르. 우리는 사실상 꼴등이다. 꼴등. 그럼 기업 지배구조가 뭐냐? 커플릿 거버넌스가 뭐냐?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매번 하잖아요. 투자에 관한 결정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술 개발에 대한 결정도 할 것이고 제품 생산, 판매 결정도 당연히 할 것이고 돈을 벌면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배분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배분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이거에 따른 위험이 뭐냐? 존니 대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되게 놀라웠던 게 뭐 회사가 이게 이제 잘 안 되면 이게 이제 삐뚤어지게 불공정하게 돈 벌었는데 지배주자한테만 몽땅 가도록 이렇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이러면 뭐가 문제냐? 공구적으로 회사의 어떤 그 뭐라고 하죠? 회사를 둘러싼 그 위험, 경영 위험이 늘어난다. 단적으로 소송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배제된 여러 주주들이나 그 이해관계자들은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소송에 대처하느라 회사는 비용을 써야 되고 그건 또 뭐냐? 사회적인 비용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모아지면 어떻게 된다? 제2의 IMF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외환위기가, 90시대 외환위기가 왜 터졌는지 그 얘기를 한번 우리가 곱씹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 지배구조를 커플리 커버넌스를 선진화하라. 투명하게 만들어라. 공정하게 만들라. 하는 요구가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에 대한 공격으로 비춰지는데 사실은 그게 기업을 위해서는 더없이 좋은 의견이고 활동이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커플리 커버넌스를 개선하려면 어떤 방법들 있느냐. 미국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이사회가 독립적이어야 되고 이사회 멤버들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채워야 되고 우리는 지금 뭐 사실상 뭐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와 친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냥 교수님들 이렇게 좀 많이 가죠. 그런 것들 좀 그 다음에 관련된 상법들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눈에 띄는 것들은 여성 이사 여성 이사를 이사회에 좀 반드시 좀 포함했으면 좋겠다. 근데 좀 작년인가요? 올인가요? 상장사는 이제 사내 이사 중에 이사회에 여성 멤버를 넣어야 됩니다. 한 명 이상. 그게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 이거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적대적 M&A가 활성화되도록 뭔가 좀 제도들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저도 참 그거 좀 공유하고 싶더라고요.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 개혁 지금 우리나라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뭐 아시잖아요. 다 이제 은행에 들어가 있다. 근데 자 보시죠. OECD 주요국 퇴직연금 자산이 어떻게 가있는지 어디에 가있는지 미국은 주식의 31%가 있어요. 퇴직연금의 31% 호주 33% 우리 2.7% 일본 몇 프로까지 일본 우리보다 많습니다. 무려 8% 이렇게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을 적대시하는 거죠. 이런 어떤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퇴직연금을 이대로 방치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가게 집에서 주식 펀드 비중 몇 프로? 6 내지 8% 예 이건 뭐 아주 심각하죠. 그러니까 한 6% 내지 8%만 우리는 가게에서 주식 또는 펀드에 가지고 있는 거야. 나머지는 다 부동산이다. 예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러면 뭐 국민연금이나 일반 투자들 보호될 수 있겠어요. 주시장이 맞는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그러면서 나왔던 아주 제가 어제 조금 재미나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이 왜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냐 했을 때 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얘기. 김성일 한국연금학회 퇴직연금 본과장 이분 말씀이 참 웃기다는 거죠. 퇴직연금 이거 자체가 사실상은 자산운용 또는 투자가 기본이고 핵심인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자산운용 기능이 빵이고 자산 보관으로 돼 있다. 자산 보관 자산 보관 자산을 퇴직연금 걷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어떻게 잘 보관할 거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운용을 담당할 운용사들은 뭘 하고 있다. 지금 퇴직연금이 담고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듣고 저도 뻥 터졌는데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방지할 것이냐 아 이거 진짜로 조금 아주 심각하게 와 닿았습니다. 작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어 221조 예 221조 근데 이게 어떻게 가요?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요. 앞으로 이거를 근데 지금 다 어디에 주식은 몇 프로다? 3%가 안 된다. 예 정말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상당히 좀 우리가 이참에 그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 분명히 논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제 나온 그 얘기 결론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코리아 디스크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갈 만한 내용들 상법 개정 첫 번째 그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했던 상법 개정 이사회 선관 의무 듀티의 로얄티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피디셜의 듀티 중에 듀티의 로얄티가 있는데 여기 중에 그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 그러니까 지배주주의 계좌와 일반주주의 계좌를 동시에 보호하는 똑같이 이런 의무를 상법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어떻게 돼 있다? 이사가 회사의 계좌에만 손실을 안 입히면 문제가 안 돼. 이사가 회사의 계좌는 손실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결정의 많은 부분은 회사의 계좌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배구조상 지배주주의의 이익이 가깝잖아요. 거의 하나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회사의 이익에 충실하다. 이 얘기는 일반주주의의 이익 일반주주의 계좌에는 충실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도 지금은 불법이 아니다. 이런 상법을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의무공개매수제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의무공개매수제도 제가 많이 얘기했죠. M&A가 있을 때 지배주주 지분만 프리미어 몽땅 주고 가져가면 안 된다. 일반주주도 지배주주와 같은 가격에 팔 기회를 의무화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주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와닿으세요? 와닿으세요? 진짜? 그래서 여러 사례를 보면 이거 정말 사례를 보면 까무라 칠 얘기입니다. 옛날에 KB금융이 이제 지금은 잊혀졌죠. 지금은 현대중권 지금은 KB중권인데 주식을 인수할 때 대주지 지분은 23% 23,000원대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일반주주 지분은 얼마? 6,700원대 인수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상장 상표시켰잖아요. 느낌 오십니까? 이름 어떻게 돼? 코스피 지수가 올라요? 안 올라요? 코스피 지수는 일반주주들이 매매한 가격을 바탕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산출되는 거예요. 그 지수가 대주주가 23,000원에 주식을 사고 팔았잖아요. 이거는 코스피 지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경영권 프리미엄은 그냥 주가 눌러가지고 6,700원에 사고판 이 가격이 코스피 지수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모임이 어떻게 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이런 얘기죠. 의무공개 배수도 사실 따지고 보면 케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무려 3.4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래에셋이 대우증권을 인수할 때도 2.1배의 차이가 났고 금호기업이 금호산업 인수할 때도 2.5배의 차이가 났다.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어떻게 다 이렇게 해서 일반 주주들 계좌가 엄청나게 손해를 받지만 탈탈 털렸지만 합법이도 아니다. 합법이다. 합법인데 계좌가 다 털려 손실나요. 그러면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바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바꿀 수 있어요? 국민정보 어떻게 보호해요? 합법인데 와닿으시죠? 와닿지 않으시면 조금 계속 유티비를 반복해서 봐주시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어제 참석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해야 된다. 홍콩처럼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향후 자사주를 매입할 때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되고 지금까지는 기업이 자사주를 사서 이거를 인적분할 하고 지주회사 전환할 때 자사주 마법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지배주들이 쉽게 손환되고 지주회사에 지분을 늘리는 자사주의 마법으로 활용됐잖아요. 그런 지주회사 제도를 우리나라 역대 정부들은 아주 선진화된 어떤 지주회사라고 기업 거버넌스라고 계속 끌고 왔었고 대한민국 지주회사로 지주회사가 제도가 장려되면서 커플리 거버넌스 코스피 지수로 치면 한 30% 전으로 코스피 지수가 못 오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받는 느낌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사주는 지배주주나 일반주주가 돈 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사주는 누가 사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자사주를 사는 거잖아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누구 거예요. 어느 누구 게 아니에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같이 지분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분 비율만큼 비례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돈으로 자사주를 사서 이게 나중에 인적 분할되고 자사주 마법을 부리면서 이게 이제 지주회사의 대주주의 지주회사의 지분이 늘어나는 이걸로 규속이 되는 거거든요. 대주주의 지배권이 강화되는 걸로 규속이 돼요. 출발은 회사의 돈으로 자사주를 사서 결론은 대주주의 지배권이 늘어나는 걸로 결론이네요. 일반주주는 뭐예요? 일반주주는 아니죠. 털리는 거죠. 이 얘기 실무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이거 빨리 바꾸지 않으면 쉽지 않다. 지금도 자사주배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업 간 합병 할 때 지금 어떻게 지금 어떻게 자봉시장법 176조인가 지금 어떻게 돼요. 또 얘기하잖아요. 1개월 1주일 당일 시가의 평균 가중평균 그러지 말고 시가는 어떻게 대주주가 마음만 먹으면 누를 수 있다. 일반주주는 마음먹으면 눌러요? 못 눌러요? 못 눌러요. 국민여금이 마음먹으면 시가를 누를 수 있어요? 못 누릅니다. 주가 판다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랜 기간 배당 안 하고 그렇죠? 그냥 방치해버리면 주가 안 오릅니다. 아무리 회사가 우량해도 그런 결정은 누가 내릴 수 있어요? 국민여금이 내려요? 아니죠. 좌사주 매입을 어떻게 국민여금이 결정해요? 지배주주가 결정을 하죠. 마음먹으면 시가는 거시기하다. 얼마든지 내릴 수 있다. 자 이런 시가지상주의를 합병할 때 과격하게 과감하게 이참에 개혁하자. 뭘로? 공정가격으로 합병하자. AB가 합병하면 공정가격 정하고 얘도 공정가격 전해서 공정가격 기반의 합병 비율을 정하자. 이런 얘기죠. 상식적인 얘기인데 우리는 택도 없다. 아직은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예. 이런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야 사실 어떻게 된다?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가 온다. 이런 말씀이죠. 자 어떻게 좀 공감하시면 어떻게 하시라? 퍼 날리기 특히 많이 하셔라. 퍼 날리기 어제 어제 임성윤 수석연구원 달튼 인베스턴트 캘리포니아 현지 연결했었는데 자료 보니까 이 얘기 있어. 이 얘기 내가 언제 따로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그래도 따로 얘기하면 제가 먼저 얘기한 것처럼 포장될 수 있으니까 인용을 할게요. 먼저 얘기한 사람이 계시니까 저도 이런 얘기들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정부가 감독하는 기업들의 주주환원을 제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주환원은 주로 뭐죠? 배당하고 자사주매입이죠. 자본배분을 합리적으로 바꿔라. 이런 건데 특히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체들부터 주로 어디예요? 금융지주 은행들 정부가 직접적으로 여기 통제하죠. 자본배분을 또 하나 통신사 통신사 그죠? 통신사 방통위 홈쇼핑 이런데 자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지주에서 한번 비교를 했네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배당성향이 외국의 이런 은행들하고 우리나라 은행들 배당성향이 금융지주죠. 은행들은 대부분 다 비상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3배에서 4배 차이 난다. 3배에서 4배 몇 배? 3, 4배 그 결과 밸류에이션이 몇 배 차이나? 2배 내지 5배 차이 난다. 금융지주지 밸류에이션이 이건 뭘로 이어진다? 디스카운트로 이어진다. 싸죠? 네. 싸죠. 정부 싸이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하죠. 돈 벌면 순이익 나면 어차피 너희들은 예대 마주도를 많이 벌었으니까 이걸로 배당 많이 주지 말고 배당 많이 주면 외국인들한테 많이 빠져나가니까 배당 많이 주지 말고 계좌에 박아놔 혹시 나중에 무슨 위기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 대비해서 BISBO를 건강하게 하고 빵빵하게 해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돼 안 돼. 주가가 PBR이 선진국에 비해서 2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최대 그런 밸류에이션이야. 그런 은행들이 무슨 경쟁력이 있어요. 무슨 경쟁력이 정말 우문 안에 개운이 같은 우문 안에 개운이 개우리 같은 생각이죠. 정말로 자 호주의 은행들 금융주지회사들 은행 관련 금융주지회사들 PBR 몇 배인 줄 아세요? 호주 1.4배 한국은 몇 배? 0.5배 전후 그나마 올라서 호주는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중앙은행까지 상장했어. 호주는 중앙은행 호주의 한국은행은 어떻다? 상장돼 있다. 배당을 준다 안 준다? 엄청 많이 때려준다. 여기에 호주의 연기금이 투자를 안 해요? 엄청 한다. 배당을 엄청 먹는 거야. 호주 연기금이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도 금융주지회사들 배당 몽땅 주는 거야. 연기금이 여기다 몽땅 투자하고 선순환이 되는 거지. 선순환이. 그러면서 은행들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리몬떼 같은 쇼커가 왔어. 달러가 갑자기 부족해. 그럴 수 있잖아. 강PD. 그럴 때 그러면 누가 은행들을 도와줘야 돼? 한국은행이 도와주고 정부가 도와주는 게 누가? 국민연금이 그런 때는. 국민연금도 많잖아. 달러도 많잖아. 그럴 때 국민연금이 일시적으로 저리에 살짝 은행들을 빌려주는 거야. 출자해주고. 이게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어제 나온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국민연금 보호하자 지킴이니까 그 얘기 저도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행사 세미나 많이 가봐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건데 우리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하면 수익률에 너무 오른되어 있어요. 매몰되어 있어. 특히 대한민국도 언론들 단기 수익률 국민연금이 1분기에 몇 프로 수익이 났다 손실 났다 국내 주식 투자 해외 주식 투자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다? 주식 비중 줄이고 해외 주식 늘리고 국내 주식 줄이고 해외 주식 늘리고 대체 투자 확 늘려라 이렇게 결론이 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률 단기 수익률에 매몰돼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평가하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국민연금은 무얼을 크게 보고 운용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이라는 큰 나라 전체 사회 전체를 보고 기금 운영의 전략과 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자본 시장이 전 세계 꼴찌야. 기업 지배구조가 꼴찌고 그에 따라서 디스카운트가 최악이야.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돼?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선진화하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한국판 뉴딜 코로나19 때문에 막 가잖아요. 뉴딜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린 뉴딜이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잖아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딱 봐서 그래 뉴딜이 필요하고 미래를 봤을 때 뉴딜이 자라면 여기에서 대박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정말 실사구시하고 깊이 깊이 있게 연구해가지고 필요한 그런 뉴딜 정책에는 국민연금이 기금을 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치적인 중립성이 독립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툭하면 연금사유주의라는 등 왜 국민연금이 나서가지고 대기업들을 쪼아야 되냐고 쪼쪼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그 정권의 색깔대로 입맛대로 바뀌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런 명분이 힘을 얻지 못하죠. 정치적인 독립을 얻고 그 바탕으로 해서 한 나라의 경제 한 나라의 자본시장 심지어는 그 나라의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딱 잡아가지고 거기에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참 와받더라고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 시장 경제에서 가장 급한 건 뭐다? 커플이 거버넌스를 빨리 정상화해야 된다. 그 역할에 누가 앞장서야 된다? 국민연금이 앞장서야 된다. 그게 스스로 국민연금을 지키고 보호하는 재림길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해보았어요. 자 뭐 강상훈 비디 어떻게 좀 중간 정리 비슷하게 오늘 해봤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싱겁나? 아 싱겁진 않아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2차로 모시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달튼에서 이런 통계 이런 거 참 자료 대한민국 주식시장 지난 8년간 성과가 가장 저조한 편이다. 2012년부터 19년까지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쇼크 이후로 코스닥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반등했다. 이런 조사도 있어요. 그거 단기적인 거니까 장기적으로 2012년부터 19년까지 8년간 보니까 주식 투자 성과는 크게 두 개 있죠. 주가 상승 그 다음에 배당 수익 이 두 개로 나눌 텐데 주요 어떤 나라 중에 일본 이거 참 일본이 그 8년간 배당 수익 배당 수익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 배당 수익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토탈이 한 230% 가까운 성과가 났어요. 8년간 일본에 주식 투자를 했으면 근데 우리나라는 야 이거 참 진짜 심각하네 심각해 배당 수익이 배당 수익률이 8년간 18% 주가 상승률이 8년간 20% 38% 꼴찌꼴찌 1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배당 수익률이 46% 주가 수익률이 184% 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18% 48% 46% 뭐 그래요. 근데 주가 상승률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야. 그만큼 배당 주가 상승률이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세제까지도 저렇게 가버려. 더더 단타가 기승을 부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충격적인 자료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S&P500이네요. 2등은 배당 수익률 46% 주가 상승률 157% 그 다음이 인도 33% 167% 그 다음이 호주 100% 68% 호주는 대단한 나라예요. 5년간 아 8년간 배당 수익률이 누적으로 100% 100% 8년간 들고 있으면 배당만으로 몇 프로 먹는다? 호주에 투자하면 배당만으로 100% 먹는다. 누적으로 그럼 은행 예금이 이런 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호주의 기금이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대만 우리와 비교되잖아요. 대만 대만 비교되잖아요. 우리하고 상부씨 58% 70%야. 배당이 우리는 18% 대만은 58% 8년간의 누적 배당 수익률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아직 멀었다. 유로스탁스 58 65% 중국 우리가 중국 비웃잖아요. 배당 수익률 33% 두 배야 우리 그러니까 주가도 77%가 오른 거야. 이거 뭐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31% 65% 심지어 또 그랬네 죄송합니다. 인도네시아 국민연합원 심지어 빼겠습니다. 네 잘하면 잘하는 거지 심지어 부칠 필요가 없잖아. 그치?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나라예요. 우리가 뭐 인도네시아 절대 무시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18% 20% 주요 나라 중에 꼴찌다. 꼴찌다. 자 코리아 프리미엄은 온다 안 온다 그 시대는 저는 올 것도 같고 안 올 것도 같고 갓기도 있잖아요. 옛날에 갓기도 갓기도라는 개그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갓기도 그 좀 이렇게 중간 정리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물론 이제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바이오 주식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언택트 관련주들 게임주들 막 이런 거 올라가는 거 보면 여기에는 분명 프리미엄이 있어. 미국보다 우리나라 바이오 주식이 훨씬 더 비싸요. 밸류에이션이 이런 프리미엄을 보고 우리가 그냥 만세 불러야 될 것이냐 멀쩡하고 오래되고 돈 뭐 엄청 많이 쌓아오던 기업들은 가장 디스카운트 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왜 그러냐 계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이거를 고출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청회 때 그 다음에 막 유튜브 막 여기저기 편안하게 하시고 막 여론 활성화가 중요한 거예요. 여론 활성화가 내가 투자한 기업들의 자본 환원 주주 환원 자본 배율이 정말 정상인 건지 말도 안 되게 아주 후자 있는지 낙후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보면 분노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기업들을 위하는 것이고 기업의 지배주주를 위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시장과 우리 사회를 위하는 것이다. 강피디 마지막으로 아까 그거 어땠어요? 노노 공자님 말씀 부의불교 보다 훨씬 더 나은 게 부의호예 부의호예 예 예를 좋아해야 된다. 부자는 있는 만큼 예를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예 풍류가 됐던 여러 가지 취미가 됐던 여러 가지 기호 취미 기호 생활 여러 가지 소비생활 생산적인 활동이 먼저땐 부자는 호래 하는 게 한층 더 높은 수준이고 그게 바람직한 경지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사회는 어때 지금 부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시각들이 많잖아요. 이중적이고 배도 아프고 이중적이야. 어떤 때는 나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를 보면 또 싫어해. 욕해. 그러면 답이 없다. 답이 주식양도세부터 주식을 많이 잰 사람 주식이 많이 있다고 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많이 내 이렇게 혐오스럽게 갈 게 아니라 시장도 생각하고 딱 그러잖아. 주식 많다고 세금 때려. 많이 때려. 그럼 주식 빼겠지. 줄이겠죠. 주식 줄이면 주가 빠질 거 아니야. 그럼 피해 누가 봐. 서민들이 봐. 주식 몇 개 대지 닫는 사람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 내고 싶어도 못 내. 손실나면 내고 싶어도 예. 분명히 말씀드려요. 양도차익세 잘못하면 정부가 얘기하는 세수 정부가 예상하는 세수 확대라든가 세수 확보는 상당히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유티비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원한 여름 부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